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중국부 지역에서는 여왕군을 보이며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. 아침 기온 연도 내배를 보이며 흠추위 없겠고 낮에는 식당까지 오겠습니다. 오겠습니다. 아침 기온 연도 내배를 보이며 흠추위 없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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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 좀 앉아도 되나? 왜 이렇게 웃어? 아니 지금 혼자 있었어 여기? 네 신나게 지금 이리로 들어왔어 귀신이 이 복장이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지금 웃었구나 다시 이렇게 웃을 게 아니야 여기 지금 귀신 있어 귀신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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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믿는 거 알아 못 믿는 거 알아 저기 혼자 있었잖아 네네 여기 뭐 이상한 일이 없었나? 뭐가 뭐 날라다녔나? 뭐가 뭔가 갑자기 나타났구나 아저씨요 아 나? 네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복장 봐봐 무당 알지 무당 군신이 아니라 아가씨 지금 귀신이 있다니까? 어 아 나는 무슨 좋은 일 있었다고 그래 되게 저 이 아가씨 지금 웃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여기 귀신이 막 돌아다녀 아가씨 누나는 안 보이는데 나만 보이거든 아가씨 여기 잠깐만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좀 둘러 가야 돼 근데 귀신이 있는 거 같으니까 아가씨 나 따라와 여기 지금 여기 있으면 귀신한테 아가씨 씌어 눈치 말고 따라와 잠깐만 니가 지금 아이고 문화는 거 같은데 일어나 일어나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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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 여기가 잠시 아 아 아 아가씨 왜 뭐 써있는데? 어? 무슨 일이야? 어? 뭔데? 어이구! 이거 봐봐! 이거 봐봐! 아니 이거 이쪽으로 봐봐! 저거 봐봐! 저게! 귀신이 쏘는 거라고 귀신이! 아이고 많이 놀랬지? 어우 깜짝이야! 어우 깜짝이야! 아씨 겁이 없나 보네 이거! 나도 귀신이 쏘는 거잖아 죽어! 저거 뭘로 쓴 거 같아 저게? 빨강패? 빨강패는 공부하는 거고! 이거는 피지! 피! 죽어! 피잖아 피! 아 진짜요? 어 귀신이 저거 어디가 어디가? 아 한번 봐보려고 아니 뭘 봐 뭘 봐! 아니 앉아 앉아! 아저씨 왜 이렇게 고개 없어? 이거 안되겠다 내가 귀신을 이제 없앨게 아저씨는 이거 각자 하자 귀신 종류가 여러가지야 근데 이놈은 남자 귀신이야 장가를 못 가서 원한이 생겨서 여자 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아 진짜요? 어 그러니까 이놈이 잘생겼어요 귀신? 아하하하하하 잘생겼어요 귀신? 아하하하하하 잘생겼어요 귀신? 뭐라고? 잘생겼나 아 귀신이? 잘생겼냐고? 네네 귀신이 잘생긴 건 뭐야 귀신인데 잘생기면 또 저를 좋아하면 수호신도 해줄 수 있으니까 많아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아니 아가씨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갖고 왔잖아 이거 보이지? 네 내가 여기에 몸에서 다른 귀신을 한 마리 잡아온 게 있다고 어 이거를 내가 여기다 귀신하고 총각귀신하고 싸움을 붙일 거야 얘가 이기면 그 귀신이 죽는 거야 근데 이놈도 센 놈이거든 저 둘 중에 센 놈이 저랑 하하하하 안 사귀는 거라고 아니 센 놈이 여기 가는 게 아니야 아가씨 이 센 놈이 네네 아 잠깐만 이 센 놈이 센 놈이 여기 그러니까 귀신을 잡고 나는 가는 거지 아 아니 뭔가 그런지 알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내 주문을 외워도 되니까 아가씨 하아 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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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 이거 내가 움직인 거 아니잖아 나 두 손 모으고 있잖아 영의 기후로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이게 귀신이야 알았지 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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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아니 아니 맞지지마 맞지 이놈아 하하하하 아가씨 이거 큰일이야 여기 이거 맞지 큰일 나 야 이거 아가씨 귀신 든다고 이거 아 이거 지금 귀신 못 잡았거든 아 진짜 어 못 잡았는데 너 임마 돌아다니지 말고 어 너 진짜 임마 어 여기는 그 총각 계시니 네 아가씨 알고 있대 아 진짜요 어 잃은 거야 이름 아가씨 이름 뭐 어디 어디 살아 서울시 마포구 307호 맞아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알려준 거지 아하하하 아버님 혹시 아버님 이름 알아 에헤헤 에헤헤 맞아 어머니 이름은 에헤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휴 아가씨에 대해서 다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괴롭히려고 이렇게 두면 아가씨 집에 가서 귀신하고 100% 지금 빙의해 아하하하 남자 귀신이 남자 귀신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남자도 못 접근하게 계속 괴롭히고 평생 결혼 못하게 살 거야 아 진짜요? 어 심각하면 알겠지 이제 알겠지 그럼 안 돼요 그치 이제 알겠지 내가 제를 지내가지고 네 이 귀신을 내가 없앨 테니까 내가 옆에서 주문을 열 거야 준비됐지? 네네 커피 그만 마시고 아가씨 뭐 이렇게 이거 심각하다니까 커피 마시고 이럴 게 아니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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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하는거야 눈 뜨면 절대 뜨면 안돼 귀신아 없어져라 3번만 외쳐 귀신아 없어져라 귀신아 없어져라 귀신아 없어져라 아니야 두 번만 더 해 귀신아 없어져라 귀신아 없어져라 됐다 내 눈 떠 귀신이 더 귀신 귀신 내가 핸드폰으로 귀신이 없어져라 갑자기야 귀신이야 귀신 에이 귀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야씨야 하지마 야 겁이 해놔서 없어 나 마스크를 쓰고 하는 놈이 어딨어 원래 귀신은 안 무서워하지 네 귀신이 이렇게 나왔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안 무서운거잖아 알아요 귀신이 이렇게 있는게 안다고? 아니요 아니요 유튜브 봐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사람 봤어요? 네 봤어요 그럼 진작 얘기해 아니요 내가 보 가만 웃으라고 아니 어쩐지 언제 알았어요 아니 그냥 복장이랑 네 아 내가 들어올 때 알았다 네 내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문이 막 갑자기 열리니까 좀 놀랐죠 아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? 네 그건 진짜 좀 놀랐는데 나중에 등장하시는거 보고 아 아 아 아 아 저희거 혹시 본적 있어요? 아 네네 아니 저 개그맨이시잖아요 아 아 아 그렇게까지 다 알고 있구나 아 당연하죠 코미디를 원래 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? 아 맞아요 아 진짜요? 원래 나이가 어떻게 저 원래 22살 유튜브도 자주 해요 그러면? 아 네 유튜브도 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 의뢰해가지고 하는 아 다 알고 있네 아 네 아 그럼 저기 친구 기다리는데 친구가 의뢰한건 알겐 눈치챘네 지금?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안오나 다 알고 있네 네 왜 말 안해줘요 중간에 알았다고 아니 좀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는데 아 어떻게 하나 봤는데 아 어차피 이거 이렇게 된거 네 이거 우리 올려도 돼요 유튜브에?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욕 봤어요 욕봤어 요있ungen 욕봤어요